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영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판례원고 형사 사망진단과 전화확인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007 판결입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들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약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 1은 의사고 피고인 2는 간호사입니다. 피고인 2니까 환자가 간호사가 환자를 사망을 하자 전화로 의사인 피고인 1에게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피고 1은 전화로 그래 그래 알았어 사망해 그러면 사망으로 처리해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인 2가 의사가 입히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유족들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서 발급해 준 겁니다. 간호사가 지금 사망을 확인하고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의사는 전화로만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한 다음에 간호사는 다시 환자들에게 사망진단까지 발급을 해 준 거죠. 물론 의사 명의로 발급을 해 줬겠죠. 이게 과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즉 간호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의사에게 전화로만 일을 전해 듣고 의사가 그렇게 하면 사망진단을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서 사망진단을 작성하게 하게 한 행위 이게 의사와 간호사가 둘 다 무면 의료행위를 한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주행동은 간호사니까 간호사의 행위가 무면 의료행위이고 간호사에게 무면 의료를 시킨 것이 의사라면 의사도 공범이 되는 거죠.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간호사는 보조자이다. 경우에 따라서 현장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호사가 주도하래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거나 의사 등이 지시 관여하지 않으면 무면 의료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사가 주말에 금요일에 퇴근을 하면서 이 환자에게 50ml의 약을 6시간마다 취약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간호사가 토요일쯤에 이렇게 보다가 이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니까 의사에게 전화를 해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보니까 50ml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40ml 정도만 주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바꿀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간호사가 의사가 퇴근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10ml 줄여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망은 어떻게 되는 거냐. 환자가 사망 시에 사망 징후에 관찰합니다. 맥박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죠. 관찰은 간호사의 업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망을 확인하는 것은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수행하냐는 의료행위이지 간호사가 회사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윤리나 사회통신사 용인 될 수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유박성이 조각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다쳤어요. 그러면 주말에 다쳐서 철관성이 입었어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밴드 같은 거 이런 거 붙여주는 거 이것도 치료행위를 하지만 이런 사회통신사, 사회용정신사는 괜찮으니까 이런 건 유박성이 조각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망의 진단은 의사가 반드시 직접 대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사망의 판단을 간호사에게 맡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전화로만 확인하고 실제 보지 않은 거 이걸로는 안 된다. 직접 의사가 왔어야 됐다. 그래서 이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망 진단을 간호사가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그리고 의사가 대면 없이 사망 진단을 간호사에게 하도록 한 것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이다. 즉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은 구멸되고 간호사는 의료행위의 보조자이고 주조적 의료행위를 해서라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 수행이 정도가 다양해요. 다양한 환경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판례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갈라주겠죠. 어쨌든 판례는 기준의 일부를 제시한 건데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사이고 사회통념상 맡길 정도가 되면 괜찮지만 그 사회통수형을 넘어서는 행위는 모두 의사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망 진단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하면 안 된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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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